자 시작하죠 독립세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박스에 양도소독세 박스에 다섯 개 나와있네요 이름만 봐 이름만 취득면허세는 둘 다 붙어 둘 다 붙어요 농어촌특별세 옆에도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도 율은 볼 필요 없어요 기초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둘 다 붙어 왜 둘 다 붙을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이 뜻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원이야 농특세가 20만원이면 세금을 얼마 내라는 얘기에요 120만원 그래서 부가세가 붙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재산세는 뭐가 붙어 짝이 하나씩만 붙어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짝이 뭐가 붙어 농어촌특별세 양도세는 뭐가 붙어요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름이 둘 다 붙어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 양도세는 지방교육세 하면 안 돼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하면 틀려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죠 농특세 농특세 국세가 붙어 단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다 짝을 잘 찾아야 된다 고정도 알아두시고 밑에 08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활동 우리가 사고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에요 활동에 따라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한다 취득관련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관련된 조세 양도소득세는 양도관련된 조세 이거를 배웠잖아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두 개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두 개 그리고 팔아먹을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 사업자는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넘겨봐야죠 22쪽 자 구체적으로 나왔네 1번 취득과정에서 관련된 조세 밑줄 그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두 개만 밑줄 그어요 일단은 그 다음 가운데 보유관련된 조세는 두 개 항상 다섯 개 위주로 가운데 뭐와 뭐를 밑줄 그어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넘기세 그럼 양도관련된 조세가 나와 있죠 양도관련된 조세는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 양도소득세 그리고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 낸다고 그랬어요 종합소득세 이렇게 토탈 여섯 개 그래서 소득세는 양도관련이다 일단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취득관련된 조세는 두 개 보유관련된 조세 두 개 양도관련된 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두 개 두 개 두 개네요 자 그 다음 양다리 걸쳐있는 거 잘 봐요 그럼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죠 본세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럴 때 농특세는 이럴 때 취득세랑 같이 내잖아 등농연합세랑 같이 나니까 이럴 때 농특세는 취득관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여기도 농특세 있잖아 뭐랑 같이 내 종합부동산세 이럴 때 농특세는 뭐다 보유관련 양도세 낼 때도 농특세 내지 이럴 때는 뭐다 양도관련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니까 본세 따라다니는 거요 본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방교육세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취해랑 이해랑 같이 내지 이럴 때는 취득관련 또 지방교육세 이럴 때는 재산세랑 같이 내지 보유관련 밑에는 없잖아 그 더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취득 보유 양도관련이죠 취득과 보유시만 과세되는 게 뭐다 지방교육세 세 가지 다 관련이 있는 게 뭐다 세 가지 다 관련이 있는 거는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잖아 그리고 보유 양도와 공통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뭐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두 개 자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납부하죠 종합소득세 왜 보유랑 관련이 있어 임대할 때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사업자가 팔 때는 종합소득세 내야 돼 그래서 소득은 언제 생겨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생기니까 보유 양도야 취득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소득세 낼 때 10%는 세무서에서 특별징수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낼 때는 뭐가 특별징수된다 지방소득세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낼 때 신고세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찍혀 있어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10%를 같이 내는 거야 그래서 소득은 언제 생긴다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보유 양도만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야죠 인지세 소유권이야 소유권 우리는 소유권을 배워 소유권 사고팔고 인지세가 뭐다 계약서 쓸 때 내린 세금이다 사고팔고 그래서 취득 양도만 관련이 있다 보유는 관련이 없어요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세 낼 때 인지세도 내는 거예요 팔아먹을 때도 양도세 낼 때 인지세 계약서 쓸 때 소유권 사고팔고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양도가 끝났네 그래서 23페이지 박스에 별 딱 붙여 이거 박스 결론이 이렇게 취득 보유양도 박스 위에 거는 복잡하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박스는 뭐다 양도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 관련 동그라미 쳐 있잖아 종합 소득세 임대사업할 때 매매업자가 팔 때니까 보유 양도와 공통으로 관련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오로지 보유만 그리고 농특세는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죠 동그라미가 세 개잖아 이거 이럴 때는 취득 관련 이럴 때는 보유 관련 이럴 때는 양도 관련 동그라미가 세 개 네 자 인지세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소유권이야 사고팔고 사고팔고니까 뭐랑 공통으로 관련이 있다 취득 뛰고 양도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거 밑에 내려와서 지방세 취득세 취득세는 오로지 뭐다 취득만 등록면허세도 오로지 취득만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만 그리고 밑에 내려와 지방교육세 나왔잖아 자 지방교육세 이거잖아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 관련 재산세랑 함께 내죠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보유 관련 취득 보유만 관련 있는 거는 뭐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뭐다 이거 종합소득세 낼 때 특별징수하죠 10% 세무소에서 소득은 항상 보유양도 지방소득세랑 같이 가는 세금이 부동산 관련은 뭐다 위에 종합소득세 보유양도 밑에 지방소득세 그래서 부동산세법은 취득 보유양도 할 때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게 지방소득세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유양도가 끝났네 그래도 넘기면 24페이지 나와 이쪽 꼭대기 마지막 정리다 1번 취득 보유시만 하면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2번 모두다 관련이 의미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암기할 때는 지방세는 지방세가 따라 붙고 국세는 국세가 따라 붙어 단 취득 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 붙어 그래서 그래서 결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징수하는 독립세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한다 부가세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용어정리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정리 세법 세금에 관한 법이죠 되게 많잖아 쭉 읽어보면 조세에 관한 규정된 법률관계를 세법이라 그래 세금에 관한 법이다 간단하게 그래서 국세는 되게 많아 국세는 다 법 법 법 법이잖아 모든 세금은 법에서 규정된 대로 걷어간다고요 넘어가죠 자 지방세 아까 다 배웠잖아요 지방세는 이런 애들이 지방세다 다섯 개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밑에 답 세지야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그래서 소재지로 가야 된다 넘어가죠 26쪽 지방세 나왔네 꼭대기 세 가지는 원칙이 소재지 소재지다 그러나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관할 세무소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거주자일 때는 주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해요 거주자만 알면 돼 어디로 간다 주소지관할 세무소로 간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지방세는 소재지 지자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고 국세는 주소지관할 세무소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거주자 주소지 자 그리고 03번 과세요건 용어 정리 다 했죠 모든 세금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발생된다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어 과세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개 1번 과세 대상 2번 납세 의무자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해요 자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면 27쪽 납세 의무자라고 나왔잖아요 큰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볼 수 없어요 볼 필요 없다 자 넘어가죠 28쪽 제일 아래 양과로 3번 과세 표준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 가세 그러나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하는 세금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종과세다 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세율 세율 나와 있죠 세율 나와 있잖아요 세 부담율을 얘기한다 이건 나중에 배워요 아까 취득서에서 일률적으로 배웠죠 우리가 세율에서 알아야 될 거는 2번이야 비례세율 자 비례세율이 뭐다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비례세율이야 중간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잖아 6억까지는 1% 2억짜리도 1% 3억짜리도 1%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이 비례세율이다 그러나 밑에 2번 초가 누진 세율 줄여서 누진 세율은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즉 변동되게 곱하는 거야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곱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한다 4글자로 누진 세율 6글자로 초가 누진 세율 과세 표준이 초가 될 때마다 세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세율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뭐 배웠다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한다 누진 세율은 변동되게 곱한다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비례세율과 누진 세율은 법에서 만들죠 법에서 만든 세율은 지방에서는 박스 표준 세율 별 하나 딱 붙죠 우리가 아까 취득세에서 두 번째 칸 표준 세율 나와 있죠 그래서 표준 세율은 고정된 세율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고 배웠다 탄력세율 항상 표준 세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 그래서 표준 세율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탄력세율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다 그리고 밑에 박스 세액 계산 방법 첫 번째 줄만 알면 돼 모든 세금은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계산에서 산출에서 세익이 나온다 그래서 세율은 항상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 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과세기간 세금을 과세할 기간이잖아 그럼 과세기간은 뭐다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1년을 과세할 기간이야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런 거를 과세할 기간 시험은 소득세만 알면 돼요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원칙은 1년 단위로 과세한다 그래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해서 내년 다음에 5월달에 신고납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 과세기간은 몇 년이다 1년 넘어가 볼까요 소득세만 알면 꼭대기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겨요 1년을 우리는 과세기간이다 1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서 다음에 5월 한 달 동안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하면 12월 마리를 못써 사망 1까지 계산한다 그런데 출국하면 12월 마리를 못써요 사람이 없어졌잖아 출국할 때까지 땅으로 잠수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면 12월 마리를 안 쓴다 그러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출제 제외 우리는 소득세가 출제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오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해야 돼요 모든 세금은 뭐다 법정신고 납부기한 기간이 있다 세목별로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면 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기한이야 기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그러나 기한이라고 나오면 뭐다 종료일 끝나는 날을 말해 기한은 소득세는 5월 말일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처음부터 끝을 기간 기한은 끝나는 날 종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06번은 별 하나 딱 붙이자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자 취득세는 우리 배웠잖아 배워 배웠지 며칠 60일 30일 하면 안 돼요 왜 60일로 만들었을까요 취득세 많이 나오잖아 한 달 한 달 월급 받아서 한 달에 내기는 너무 부담이 커 약 두 달을 주는 거야 두 달 60일 그리고 상속 받으면 슬픔에 잠겨있죠 6개월 9개월 항상 6개월 9개월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말일부터 1번 이거 알면 돼요 1번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1번 그리고 기초에서 알아야 될 거는 소득세약 5번 소득세약 5번 올해 소득은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긴 다음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세목별로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법규정에서 딱 규정됐다 그럼 입문과 입문과정에서 알아야 될 거는 1번과 5번이다 1번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소득세 소득세는 뭐와 뭐를 합쳐서 쓰는 용어다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원칙은 1년 단위로 매겨요 자 이렇게 해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끝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입문강이다 그럼 이제 다음 코스에는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쭉 진행한다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거는 항상 한 장짜리 제가 안 하더라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앞면에 뭐를 배웠다 뭐를 배웠어 부가세 가운데 부가세 있잖아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 붙는다 가운데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는다 3번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4번 농어촌 특별세는 아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다 그리고 밑에 밑에 봐야죠 오늘 배우고 6번 7번을 묶어 부가세 밑에 아래 6번 7번은 독립세가 아니라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두 가지예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활동단계를 찾아 뭐와 뭐와 관련된 세금이다 취득 보유만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뭐와 뭐와 관련이 있다 이거 농특세 농특세 농특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어 7번에 그래서 취득 보유양도 다 관련이 있다 인지세 9번의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사고 팔고 소유권 취득 띄고 양도 그리고 밑에 지방소득세잖아 종합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양도 그래서 지방소득세 아래 적어 같이 가는 게 뭐야 종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임대사업할 때 사업자가 팔 때 보니까 보유양도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끝났네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뒤에 프린트를 넘기면 복습하기 과로놓기예요 절대로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세법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틈날 때마다 이 조세 총론 프린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욱한 힘내시고 힘내시고 첫출발이에요 입문강의다 그래서 입문강의 기초강의를 잘해야 뒤에 고급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